오늘의 동안 행복해진 꼬마 낙타 옛날 옛적에 마을의 한 부잣집 딸이 성안의 높은 관리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혼 예물로 100마리의 흰 낙타를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방금 엄마 젖을 땐 흰 꼬마 낙타 한 마리도 있었습니다. 엄마 낙타는 꼬마 낙타를 생각하고 또 꼬마 낙타는 엄마 낙타를 그리워했어요. 성으로 가는 길은 무척 고되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중 꼬마 낙타는 모두 잠에 빠진 새벽을 듬타 낙타몰이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엄마 등에 난 혹을 베고 잠을 자고 해와 달같이 밝은 엄마 눈을 보고 연한 풀립 같은 엄마 젖을 먹고 토끼 입 같은 엄마 입술에 입을 맞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꼬마 낙타는 엄마 낙타를 만날 생각에 새벽길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언덕을 지나고 잡초가 무성한 밭을 지났어요. 그런데 터벅터벅 한참을 달린 끝에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이 넓은 호수를 만났습니다. 이 호수를 건너가야 엄마를 만날 수 있는데 꼬마 낙타는 어찌할 줄 몰라 그만 조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다가 지쳐 잠시 멍하니 있는데 호수 속에서 고래만한 물고기 한 마리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큰 물고기는 꼬마 낙타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큰 물고기는 꼬마 낙타를 등에 업어 호수를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큰 물고기 덕분에 무사히 호수를 건넌 꼬마 낙타는 한동안 기분이 상쾌했으나 얼마 안가 또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꼬마 낙타는 낙타 몰입꾼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몸집이 두 배나 큰 순낙타의 목에 단단히 메이게 되었어요. 꼬마 낙타는 엄마가 보고 싶고 또 무서워 큰 소리로 울기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순낙타가 어째서 그러느냐고 묻자 꼬마 낙타는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우악스러워 보이던 순낙타도 꼬마 낙타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순낙타는 꼬마 낙타에 메여있는 곧비를 단단한 이빨로 끊고 낙타 몰입꾼 몰래 도망치게 해주었습니다. 꼬마 낙타는 보랴보랴 달려가 드디어 엄마 낙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낙타는 몹시 몸이 아팠어요. 엄마 낙타는 줄곧 꼬마 낙타 생각에 맛있는 풀도 먹지 않고 씨름씨름 앓기만 했던 겁니다. 꼬마 낙타는 너무 놀라서 엄마 낙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곧 마지막 숨을 쉬게 된 엄마 낙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 엄마는 더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내게 하는 마지막 말이니 너는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엄마 낙타는 다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내 곁에서 사흘밤을 꼬박 지키거라. 그러면 내 머리에서 풀이 세대 자라날 게다. 너는 그 풀을 새 토막으로 끊어서 먹고 북쪽에 있는 내 형을 찾아가거라. 내 형은 키가 작고 갈기가 유달리 긴데 털은 역시 흰 빛깔이다. 내 형을 따르면 평생 근심 걱정 없이 지내게 될 게다. 그러되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다. 내 형을 찾아가는 길에 너는 절대로 높은 언덕이나 남들이 자리를 잡았던 야영지에서 자지 말고 꼭 남쪽으로 난 흙 비탈에서 자야 한다. 그리고 형을 찾은 뒤엔 꼭 형을 따라 낙타몰이 한 가운데서 다녀야 한다. 말을 마친 어미 낙타는 눈물을 머금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꼬마 낙타는 목 놓아 울었지만 엄마 낙타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지요. 꼬마 낙타는 엄마 낙타 곁에서 꼬박 사흘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흘밤이 지나니 엄마 낙타의 머리에서 정말 풀 세대가 자라나는 것이었어요. 꼬마 낙타는 그 풀을 새 토막으로 끊어서 먹고 북쪽에 있는 형을 찾아 나섰습니다. 꼬마 낙타는 엄마 낙타의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왜 높은 언덕에서 자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 그날 밤 꼬마 낙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높은 언덕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고 몹시 추웠어요. 꼬마 낙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추위와 바람에 벌벌 떨었습니다. 꼬마 낙타는 그제야 엄마가 당부하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아, 이러기에 엄마가 나보고 높은 언덕에서 자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도 꼬마 낙타의 호기심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야영지에서 자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 밤이 되자 꼬마 낙타는 어디 이번에는 야영지에서 한번 자보자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날 밤 꼬마 낙타는 엄마 낙타의 당부를 잊고 야영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서운 들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들짐승들은 야영지에 베어있는 냄새를 찾아다녔습니다. 꼬마 낙타는 온밤 내내 간이 콩알만해져서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 이러기에 엄마가 야영지에서 밤을 지내지 말라고 했구나. 그제야 꼬마 낙타는 엄마 낙타의 말이 헛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꼬마 낙타는 남쪽으로 난 흙 비탈에서 잠을 잤어요. 과연 춥지도 않았고 들짐승들이 와서 시끄럽게 굴지도 않아 무척 편안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꼬마 낙타는 드디어 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꼬마 낙타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왜 꼭 형을 따라 낙타 무리 가운데서 걸어야 하지? 꼬마 낙타는 무리 맨 앞으로 나와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나운 낙타들이 거치적거린다며 꼬마 낙타의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꼬마 낙타는 절룩거리며 맨 뒤로 가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낙타를 물던 처녀가 큰 채찍으로 꼬마 낙타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낙타 무리의 맨 앞과 뒤를 걸어보던 꼬마 낙타는 짐짓 옆에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흙모래가 휘날려 눈을 띌 수가 없었어요. 꼬마 낙타는 드디어 형님을 따라 한가운데서 걷기 시작했는데 과연 뒤에서 무는 낙타도 없고 채찍도 피할 수 있었으며 흙모래를 뒤집어 쓰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낙타 말대로 그곳은 모든 것이 평안했어요. 형의 살뜰한 보살핌으로 풀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으며 형이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풀리고 행복해진 꼬마 낙타는 빙글에 웃으며 엄마를 생각했답니다. 그래, 엄마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었어. 엄마를 생각하며 꼬마 낙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항아리 옛날 옛날에 어떤 농사꾼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괭이질을 하다 보니 댕그랑 하고 괭이 끝에 무엇인가가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한 농사꾼은 조심조심 괭이로 흙을 파내었지요. 그랬더니 어른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한데 여기저기 금이 가서 그다지 쌤어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 어쩐담?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마땅히 쓸모도 없고. 농사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뒷곁에다 갖다 놓고는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그 속에 넣어두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일을 하러 가려고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괭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안에 또 한 자루의 괭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농사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괭이도 꺼냈지요. 그랬더니 똑같은 괭이가 항아리 속에 또 한 자루 들어있는 겁니다. 꺼내면 또 들어있고 꺼내면 또 들어있고 아무리 꺼내도 똑같은 괭이가 수도 없이 들어있지 뭐예요. 이거 참 정말 신기한 항아리로구나. 이번에는 옆전 한 잎을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 안에 똑같은 옆전이 또 한 잎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꺼내고 나니 또 옆전 한 잎이 들어있었지요. 옷을 넣었다가 꺼내면 똑같은 옷이 또 들어있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넣었다가 꺼내면 똑같은 것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농사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신비한 보물을 얻었다면서 아주 기뻐했지요. 이 소문은 날개 돋힌 듯 퍼져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영감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영감은 욕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까워라. 그 항아리가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 항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영감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농사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게 이리 좀 와보게나. 농부를 뒷곁으로 데리고 간 영감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자네 저 항아리 어디서 났는가. 저 앞선 밑에 있는 우리 밭에서 파냈지요. 욕심쟁이 영감은 손뼉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다면 저 항아리는 내 것일세. 농사꾼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 밭을 언제 누구한테서 샀는가. 그야 한 3년 전에 영감님한테서 샀지요. 그때 자네가 저 항아리 값을 져주었는가. 물론 져주지 않았지요. 그래 말 잘했네. 그러니까 저 항아리는 내 것이란 말일세. 그때 나는 자네한테 밤만 팔았을 뿐 저 항아리는 팔지 않았거든. 동사꾼은 억울했지만 말을 듣고 보니 그럴 듯해서 항아리를 영감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절대로 돌려줘선 안 된다고 야단이었어요. 영감은 달라고 하고 사람들은 안 된다느니 하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원님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원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항아리에 얽힌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님은 원님대로 그 항아리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항아리를 가질 수만 있다면 임금님도 부럼치 않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참으로 남주기에 아까운 물건이야. 원님은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양쪽 말이 다 그럴듯하구나. 그때 밭을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다고 하는 원래 밭 임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내가 돈 주고 산 밭에서 항아리를 얻었으니 그 항아리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현재 밭 임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은 모두 이 항아리의 임자가 될 수 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항아리를 반으로 나눌 수도 없는 일이니 두 사람은 이 항아리를 나라에 바치도록 하여라. 그러면 서로 싸울 일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농사꾼은 억울했지만 감히 원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꾼과 욕심쟁이 영감은 입맛만 다시다가 빈손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원님은 항아리를 자기 집 대청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귀하다는 물건은 모두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을 항아리 속에 넣어서 몇백 배 몇천 배로 부풀릴 속셈에서였지요. 마침 원님의 아버지가 대청에 나와 보니 웬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발 뒤꿈치를 들고 항아리 속을 들여다 보았지요. 그런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자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항아리 안으로 쑥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항아리 속으로 쑥 빠지고 말았어요. 아범아 날 좀 꺼내다오. 원님이 얼른 달려가서 보니 아버지가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님 거기엔 왜 들어가셨어요. 간신히 아버지를 꺼내 놓고 나니 항아리 안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범아 날 좀 꺼내다오.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니 자기 아버지가 또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꺼내 놓으니 또다시 항아리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범아 날 좀 꺼내다오. 아버지를 꺼내 놓으면 또 다시 항아리 안에 아버지가 들어 있고 그래서 또 꺼내 놓으면 또 아버지가 들어 있고 이렇게 자꾸자꾸 꺼내다 보니 온 대청이 원님의 아버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원님은 기가 막혔지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있는 아버지를 더 꺼내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항아리 속에서 나온 원님의 아버지들이 서로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원님의 아버지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넘어지고 하다가 항아리에 부딪혀서 그만 항아리가 와장창 깨져버렸지요. 덕분에 많은 아버지들이 사라지고 진짜 아버지 한 분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원님은 다시는 욕심을 내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내기 소나기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스님이 어깨에 배낭을 메고 동냥을 하러 다니다가 잠시 쉬었다 가려고 나무 그늘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농부 한 사람도 소와 논을 갈다가 그 나무 그늘로 와서 함께 쉬게 되었지요. 곧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비가 안 와서 정말 큰일이구려. 농부가 날씨 걱정을 하자 새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스님도 참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무슨 비가 온단 말입니까?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릴 테니까. 새님은 비가 온다고 하고 농부는 비가 안 온다고 하고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 두 사람은 내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내기를 납시다. 스님 말대로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리면 저 소를 들이지요. 농부는 농부대로의 오랜 경험이 있는지라 자신만만하게 말했지요. 농사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를 내기에 걸었으니 이길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소이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이 쌀밖에 없으니 만일 제가 진다면 이 배낭에 든 쌀을 모두 드리리다. 스님은 스님대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게 동량한 쌀을 모두 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농부는 다시 소를 보려 논을 갈고 새님은 나무 밑에서 쉬며 이따금씩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농부는 논을 갈며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뼈치 쨍쨍한데 비가 올 리 없지. 비가 오지 않으면 배낭에 든 쌀을 모두 준다고 했겠다. 이건 저절로 굴러들어온 보기야. 그런데 그렇게 쨍쨍하던 하늘에 서서히 시커먼 비구름이 몰려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곧 장대 같은 굵은 빗줄기가 우둑우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소를 몰고 나무 밑으로 왔습니다. 비가 내리자 농부는 좋아서 싱글벙글 했어요. 내기에서 졌으니 소를 내줘야 한다는 사실도 있고 말입니다.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비가 올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허 그저 제가 입고 있던 장삼을 만져보았을 뿐입니다. 예? 그럼 장삼을 만지면 비가 온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장삼을 만져보면 날씨를 점칠 수가 있지요. 우리 같은 중들은 빨래를 자주 못해 입으니 항상 옷이 땀에 절어 있지요. 땀은 곧 소금이 아니겠소. 그러니 습기가 닿으면 당연히 장삼이 눅눅해질 수밖에요. 아까 내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해 있더구려. 이렇게 공기 중에 습기가 있으니 곧 비가 오리라 예상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만 치다가 보기 좋게 스님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스님에게 소를 건네주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농부는 금세 울상이 되어 스님에게 소 곧비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기에서 졌으니 약속대로 제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껄껄 웃으며 곧비를 건네 받았다가 도로 농부에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소를 다시 돌려드릴 테니 농사나 잘 짓도록 하시오. 저 같은 중에게 소가 무슨 소용 있겠소이까. 하지만 농사 짓는데 소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소. 그러고는 손을 흔들며 훌쩍 떠나버렸어요. 스님이 사라지자 이상하게도 장대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뚝 그쳤습니다. 언제 비가 왔느냐 싶게 하늘에서는 햇볕이 쨍쨍 나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부터 사람들은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농부와 스님이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 해서 그런 말이 생긴 것이지요. 그 소내기가 오늘날에 와서는 소나기가 된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제비로 변한 신부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치즈와 빵을 먹다가 문득 생각에 빠졌어요. 하얀 치즈의 빛깔이 참 곱구나 나의 아내가 될 여인도 이렇게 희고 고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왕자는 그날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신부가 되어달라고 청혼할 생각이었지요. 여행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왕자가 어두운 숲길을 지나고 있는데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지요. 조용히 해. 화가 난 왕자가 소리를 쳤지만 부엉이는 더 크게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왕자는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부엉이에게 던졌습니다. 도끼가 부엉이를 새치고 나무에 꽂히니 그제야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왕자의 여행은 계속되었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포기한 왕자가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숲길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왕자를 부르는 겁니다. 한쪽 눈이 없는 외눈박이 할아버지였지요. 그동안 나는 마법에 걸려 부엉이로 변해 있었지. 그런데 자네가 던진 도끼 덕분에 눈을 다치면서 이렇게 본래 모습을 찾았다네. 보답을 하고 싶으니 원하는 걸 말해보게. 왕자는 어리둥절했지만 얼른 말했습니다. 희고 고운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자를 오렌지 과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과수원에는 알이 굵은 오렌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저기에서 오렌지 세 개를 따가지고 오게. 왕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오는 길에 왕자는 너무 목이 말라 오렌지 하나를 먹으려고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러자 오렌지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왕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지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아이 졸려 라고 말하더니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자가 아무리 돌이번거려도 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저런 어쩔 수 없지 이제 내 허락 없이 오렌지 껍질을 벗겨서는 안돼 자 남은 두 개만이라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왕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렌지 껍질을 벗기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왕자는 결국 두 번째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처음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여인은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지요. 왕자는 급히 할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허락 없이 껍질을 벗기면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할아버지는 왕자에게 왕자에게 성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성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마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오렌지 껍질을 벗겼지요. 그러자 두 번째 여인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목이 말라요 라고 말했어요. 왕자가 서둘러 물을 주자 여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왕자가 청혼하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왕자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왕자가 사냥을 가느라 성을 비운 날이었어요. 신부는 발코니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지요. 발코니 아래의 오물에서는 마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마녀는 물에 비친 신부의 모습이 자신인 줄 알고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코니에 있는 신부를 발견하고는 질투심이 머리 끝까지 지솟았습니다. 마녀는 신부를 찾아가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머릿결이 아름답기도 하지 이 핀을 꽂으면 더 예쁠 겁니다. 제가 머리를 빗겨드리지요. 신부는 마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녀는 신부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가지고 있던 핀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신부는 제비로 변해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요. 마녀는 신부 대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몸을 숨겼지요. 신녀가 창문을 열자 마녀는 신부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실어 창문을 닫아줘. 사실은 환한 햇빛이 자기의 모습을 비출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왕자는 신부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체 어디가 아픈 거요? 어디 좀 봐요. 하지만 마녀는 이불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문을 열지 마세요. 바람을 쐬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왕자는 하는 수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녀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궁전의 부엌 창틀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황금빛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제비였지요. 어머 예쁘기도 하지. 신녀는 제비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제비는 그것을 모두 먹더니 황금빛 깃털 하나를 놓고 날아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녀는 황금 깃털을 가지고 왕자에게 갔습니다. 왕자는 신부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침대 주변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지요. 이불 속에는 여전히 마녀가 숨어 있었고요. 그때 신녀가 황금 깃털을 가져와 보여주며 방금 전에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도 그 제비를 보고 싶구나. 다음에 제비가 또 날아오면 꼭 나를 부르도록 해라. 다음 날에도 제비는 신녀를 찾아왔습니다. 신녀가 곧바로 왕자에게 알리자 왕자는 보리나케 부엌으로 달려왔지요. 제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왕자의 손으로 올라와 앉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제비구나. 왕자는 제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비의 머리에 꽂힌 뾰족한 것을 보고는 쑥 뽑아주었답니다. 왕자가 핀을 뽑아낸 순간 제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어?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마녀예요. 신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왕자는 재빨리 외양간으로 달려가 커다란 쇠스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신부의 방으로 가서 커튼을 열어 젖혔지요. 과연 침대 위에는 마녀가 누워있었습니다. 제발 커튼을 닫아주세요. 마녀는 애원했지만 왕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쇠스랑으로 마녀를 위협해 성에서 쫓아 냈답니다. 왕자가 고개를 돌리자 아름다운 신부가 서 있었어요. 고생 많았어. 모든 것을 참아줘서 고마워요. 왕자는 신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한 번 혼쭐이 난 마녀는 다시는 성 근처에 얼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아들 멀고 먼 옛날 넓은 초원에 한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드넓은 초원을 독차지하고 수없이 많은 소와 양을 길렀으며 몇백 명의 종과 병사까지 두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 장막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한 손에 쥐고 흔들었어요. 반면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종 가운데 울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몸집이 장대하고 활을 아주 잘 쏘았습니다. 그의 활 쏘는 재주는 백발백중이어서 하늘을 나는 새도 땅 위를 뛰는 짐승도 그의 화살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람들 치고 울란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어느 날 울란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울란 자는 건장한 젊은이로 자라났고 또 뛰어난 활재주도 가지고 있는데 왜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나 푸른 하늘을 높이 나는 매도 초원의 그림자를 들이워주는데 울란 자네가 어떻게 부모를 잊을 수 있는가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울란은 말 안장에서 홀쩍 뛰어내려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누가 자기 아버지를 해쳤는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은 보름이 되면 둥글기 마련이니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네. 그러고는 곧 서쪽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멀리 사라지자 울란은 말 위에 훌쩍 뛰어올라 나는 듯이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나요? 상귀된 얼굴로 아버지의 일을 다그쳐 묻는 아들을 보자 어머니는 많이 놀랐으나 차츰 마음을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해주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뜨셨다. 그때 넌 한 살 좀 더 되었다. 내가 오늘 또 새삼스레 이 일을 꺼내는 걸 보니 어디서 누가 하는 헛은 소리를 들은 모양이로구나. 울란은 감히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날 저녁 울란은 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누군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를 기울이고 엿들으니 장마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구나. 울란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에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꿇어 앉았습니다. 기높은 나무가 비록 하늘을 찌를 수 있다 한들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공에 비하면 만분의 일도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면 어서 이 아들 울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젠 다 자라 철이 들었으니 알아야 할 일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애미가 너에게 솔직한 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 봐 두려워 그랬다. 너의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의 친왕을 반대해 싸우다가 친왕한테 생매장을 당하셨다. 그때 넌 겨우 한 살 남짓 되었는데 나는 너를 안고 타양으로 도망쳐 8년 동안이나 밥을 빌어 먹으면서 떠돌아 다녔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초원과 장막을 한시도 잊지 못했단다. 아무리 훌륭한 보금자리라도 자기 오막살이만 못하거늘 내가 어찌 고향을 잊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름을 바꾸고 돌아와서 다시 친왕의 노예가 되었단다.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빨리 자라기만 고대했지. 어머니는 목이 메어 뒷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울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솟아 줄 끊어진 구슬처럼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어요. 부릅뜬 눈에서는 푸른 불이 펄펄 일었지요. 울란은 벽에서 활과 화살을 벗겨들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 친왕을 싸죽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어요. 어머니는 황급히 아들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얘야, 가지 못한다. 가서는 좋은 일이 없다. 어머니, 전 무섭지 않아요. 가서 그놈들과 판가름을 하겠어요. 어머니는 울란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이 애미 말을 들어라.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원수는 꼭 갚아야 하지만 너 혼자서 어찌 갚는다고 그러느냐. 노인들도 말하지 않더냐. 아무리 훌륭한 씨름꾼이라도 숱한 사람들을 당해낼 수는 없고 좋은 말이라도 무채찍질에는 견딜 수 없다고 말이다. 그 많은 친왕 변정들을 너 혼자서 어떻게 당해낸단 말이냐. 울란은 어머니의 정성이 가엾어 당분간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초원에서 더는 울란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하여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지요. 어머니는 매일 마음을 졸이면서 울란이 무사하기를 바라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날아갔던 기러기가 때가 되면 돌아오듯이 닥쳐올 일은 끝내 닥쳐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루는 친왕이 울란을 불러 자기와 함께 사냥을 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친왕에 대한 원망을 품은 울란의 태도가 고울리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친왕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지요. 화가 난 친왕이 채찍을 지켜들고 울란에게 휘두르려는데 그 순간 울란이 채찍을 와락 빼앗아 친왕을 호되게 후려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놈아 아직도 옛 울란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 놈이 우리 아버지를 생매장했지 내 운에 그 원수를 갖고야 말테다. 울란이 두 번째로 채찍을 후려치려 할 때 친왕의 호위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리고 한바탕 호되게 주먹짐질을 한 다음 감옥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친왕의 심부름꾼이 졸게 몇 놈을 데리고 감옥에 와서 울란을 어디론가로 끌고 갔습니다. 밤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했으나 친왕의 장마간은 등불이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친왕은 울란이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내 너한테 한 가지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이 있다. 공주의 금반지가 우물 속에 빠졌으니 내가 내려가서 좀 건져오너라. 그러면 곧 너를 놓아주마. 그 말에 울란은 붕괴했습니다. 내 놈의 지부물이 밑이 없는 줄 누가 모르느냐. 그런데 뭐? 내려가서 금반지를 건져오라고. 헛은 수장 말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울란은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 언제든 폭풍우가 밀려올 때가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도 머리를 쳐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땐 이 울란이 내 놈의 힘줄을 뽑고 내 놈의 가죽을 벗기고 내 놈의 기름을 구하내고 내 놈의 고기를 씹어버릴 테다. 울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왕은 본 이상 투미까지 치밀어 올라 온몸을 보르르 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저놈을 끌어다가 우물에 쳐넣어라. 졸개들 몇 명이 울란을 끌고 나가 그가 미쳐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우물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이날 울란의 어머니는 장막 앞에 서서 울란을 기다렸으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달이 하늘 중천에 떠올랐다 지고 별들이 자취를 감출 때까지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어머니는 몸소 친왕의 장막으로 달려가서 아들의 소식을 물어보았지요. 마음씨 착한 여종은 어머니에게 울란이 친왕을 노협게 해서 옥에 갇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처로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청을 넣고 또 직접 친왕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울음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눈물이 흘러 강물을 이룰 지경이었지만 울란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미 우물 속에 밀려 들어갔다는 것을 짐작했지요. 울란은 우물 속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전에 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눈을 떠보니 자신이 강가의 한 나무 밑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데 나는 이미 죽지 않았는가 그는 시험삼아 엄지손가락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뼛속까지 아픔이 느껴졌지요. 그제야 그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일어나 앉아보니 몸의 상처도 어느덧 다 나아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가 얼떨떨해 있는데 문득 왼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왼쪽 길을 땅에 대었다 오른쪽 길을 땅에 대었다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울란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오? 나는 지하 친왕의 종인데 울란이 고난을 당해 지하 왕국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벗을 사귀러 왔소. 당신은 무슨 재간을 가지고 있기에 그와 벗으로 사귀려 하오? 지하 친왕의 종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귀를 땅에 대면 산 저쪽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소. 나는 소식을 날리는 연통종이오.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오? 내가 바로 당신의 친구 울란이오. 연통종은 못내 기뻐하며 울란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정했습니다. 새끼양이 한시도 어미양을 떠날 수 없듯이 울란도 한시도 고향을 떠날 수 없소. 원수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이 울란이 어떻게 밖에서 떠돌아다닐 수 있겠소.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소. 연통종은 울란을 땅 위에 올려주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울란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눈을 감은 울란은 몸이 높이 솟구치고 귓전의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었고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울란 힘겨운 일이 있으면 이 벗이 도와줄 테니 나를 세 번 부르시오. 울란이 눈을 떠보니 어느새 땅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란 앞에는 고향의 넓은 초원이 아니라 큰 산이 막아서 있었어요. 울란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니 땅바닥에는 화살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화살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걸어갔어요. 이렇게 많은 큰 산들이 첩첩히 길을 막고 있으니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울란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는데 저 앞에 있는 높은 산이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하도 이상해서 급히 그 앞으로 다가가 보니 왠 사람이 손으로 산을 밀고 가는 것입니다. 울란은 그에게로 다가가 말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오? 그 사람은 울란을 힐끔 쳐다보고는 여전히 높은 산을 밀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고산 진왕의 종인데 울란이 고난을 당해 고산 왕국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벗을 사귀려 하오. 당신은 무슨 재간을 가지고 있기에 그와 벗으로 사귀려 는 거요? 나는 힘이 세서 산을 움직일 수 있소. 산미리 종이 내가 바로 당신의 친구 울란이오. 산미리 종은 못내 기뻐하며 울란을 자기 집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울란이 기어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기에 산미리 종은 울란을 산 저쪽으로 보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울란더러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울란이 눈을 감자 일진 광풍이 일며 울란을 앞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울란의 귀에는 들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지요. 이윽고 들 짐승 소리가 멎자 귓전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이 벗이 도와줄 테니 나를 세 번만 부르시오. 울란이 눈을 떠보니 큰 산은 뒤에 서있고 앞에는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호수를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울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호숫물이 천천히 줄어들더니 이윽고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더없이 기뻐하며 앞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땅에서 물이 도로 솟아오르더니 잠깐 사이에 다시 호수가 가득 차는 하도 이상하게 생각되어 자세히 살펴보니 호수가 갈대밭에 웬 사람이 입에 갈대를 물고 앉아서 물을 빨아들이니 호수물이 이내 말라버리고 내뿜으니 호수물이 이내 또 불어났습니다. 울란은 큰 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오? 그 사람은 울란을 힐끔 쳐다보더니 여전히 물을 빨아들였다 내뿜었다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 진황의 물삼키기 종이오. 듣자니 울란이 고난을 당하여 바다 왕국에 왔다기에 그를 찾아 벗으로 사귀려 하오. 내가 바로 당신의 친구 울란이오. 물삼키기 종은 못내 기뻐하며 울란을 자기 집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울란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울란에게 호수를 건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울란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지요. 그러자 울란의 귓전에서 쏴쏴아 하는 파도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란 곤란이 있으면 이 버시 도와줄 테니 나를 세 번만 부르시오. 울란이 눈을 떠보니 호수는 어느새 뒤로 물러가고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집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걸었어요. 해가 넘어간 뒤에도 계속 걸음을 재촉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흰 빛이 한 줄기 뻗쳐 나왔습니다. 이상한데 반딧불은 반짝반짝하고 범의 눈빛은 시퍼런데 이건 대체 무슨 빛일까? 울란이 어쩌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문득 말 울음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투레질 소리가 몇 번 들려왔습니다. 울란이 빙글에 웃으며 달려가 보니 털이 은빛같이 흰 말 한필이 꼼짝 않고 서있었어요. 그가 막 올라타려 하자 말은 또 몇 번 길게 울보짖더니 머리만 저을 뿐 여전히 꼼짝 않고 서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흰말의 내 발굽이 소 힘줄로 말뚱 내게 비끌어 메어 있었습니다. 칼이 없었으므로 울란은 꼬러 앉아 이로 물어 끊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에서 피가 나고 혀가 달아 터지고 허리가 시큰해졌지만 한 오리 한 오리 연거 푸 끊고 또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 오리를 다 끊으니 은빛말이 꼬리를 흔들며 길게 한 번 울고 짖더니 울란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마라 은빛마라 나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렴 울란은 말이 자기를 향해 고개를 세 번 끄덕이고 눈을 껌뻑거리는 것을 보고 잔등에 뛰어올라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귀전에서 윙윙 바람소리가 났어요. 이었고 바람소리가 멎더니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는 법이니 급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세 번만 부르시오. 울란이 눈을 떠보니 은빛말은 온대간데 없고 어느새 자기네 장막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의 그의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어요. 장막 안으로 막 달려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홀로 벽을 향해 멍하니 서있는데 얼굴이 바싹 여위고 늙어 보였으며 머리도 팥불이 같았습니다. 울란은 엎어지듯 어머니 앞에 꼬러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울란이 돌아오자 사람들은 친왕이 선심을 써서 그를 풀어준 줄로만 알고 모두들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울란은 아무 소리 없이 매일 집안에 들어앉아서 칼만 갈았지요. 이 소식은 바람처럼 친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친왕은 믿기지 않아 사람을 보네요. 알아보게 했어요. 그 사람은 돌아와서 울란이 보란듯이 집안에 들어앉아 칼을 갈고 있더라고 전하였지요. 친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를 유물 속에 밀어넣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모두들 자기가 울란을 풀어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드러내놓고 다시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울란은 친왕이 자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사람들을 데리고 붙잡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기다리기 답답해진 울란은 문득 소식을 알리는 연통종이 생각나서 어머니가 잠든 후에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연통종이여 연통종이여 울란이 난관에 부딪혀 그대의 도움을 바라노라. 이렇게 연거프 세 번을 외우고 나니 벼랑간 땅이 쫙 갈라지며 작은 사람이 하나 솟아 올랐습니다. 그는 귀를 땅에 대고 한참을 댔더니 황급히 일어나 울란에게 말했습니다. 그늘라 속 친왕이 지금 호위병들을 시켜 말발굽에 솜을 싸매게 했는데 오늘 밤에 몰래 와서 당신을 붙잡아갈 작정이오. 그러니 얼른 달아나시오. 울란은 연통종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서 급히 활과 화살을 메고 칼을 들고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말탄 사람들 몇십 명이 들이닥치는데 말바굽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울란은 어두운 곳으로 몸을 피했지요. 놈들은 살금살금 말에서 내려 장막을 빙 둘러 쌌습니다. 순간 울란은 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와 칼을 휘둘러 몇 사람을 처치했어요. 하지만 영웅도 혼자서는 숱한 사람을 당해내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급한 가운데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서 말을 잡아타고 도망치듯 뛰었습니다. 신왕의 호위병들은 그를 놓칠세라 뒤쫓았지요. 울란이 달아났다는 말을 들은 신왕도 제일 빠른 말을 타고 쫓아왔습니다. 울란은 달아나면서 화를 쏘았어요. 화살한 데 신왕의 호위병이 한 사람씩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후 화살이 모두 없어졌지요. 호위병들이 계속 쫓아오는데 설상가상으로 난데없이 큰 산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울란은 급한 가운데 산미리 종이 떠올라 속으로 그를 세 번 불렀지요. 산미리 종이요. 울란이 난관에 부딪혀 그들 도움을 받고자 하노라. 그러자 벼랑간 산이 한쪽으로 비켜 섰습니다. 그 틈에 울란은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이윽고 뒤에서 꽈르릉 소리가 나기에 돌아보니 신왕의 호위병들이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돌에 맞아 거꾸러 졌습니다. 살아남은 호위병들은 계속 쫓아왔지요. 한참 달려가니 이번에는 큰 강이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물삼키기 종이 생각난 울란은 물삼키기 종에게 도움을 요청했지요. 이윽고 강물이 말라버리자 울란은 호수를 뛰어 건넜습니다. 강물이 잔뜩 불어나 호위병들이 쑤탁에 빠져 죽었고 울란만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왕의 말도 재빨라서 울란을 뒤따라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울란은 말머리를 돌려 세웠어요. 서리빨치는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마주 달려오던 울란을 본 신왕은 강기슬결 따라 도망쳤습니다. 신왕의 말은 워낙 이름난 말이라 울란이 한참을 쫓았지만 쫓일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때 은빛말이 생각난 울란은 마음속으로 은빛말을 불렀지요. 그러자 은빛말의 울음소리가 나더니 어디선가 난데없이 은빛말이 불쑥 나왔습니다. 울란은 은빛말 위로 슬쩍 건너뛰었어요. 은빛말은 내굽을 안고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귀전에서 바람소리가 윙윙 나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신왕을 따라잡았습니다. 울란이 바싹 뒤따르는 것을 본 신왕은 겁에 질려 물먹은 흙처럼 말잔등에 바짝 엎드려 있었어요. 울란은 손을 뻗쳐 신왕을 낚아채 땅바닥에 맺혔습니다. 신왕은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말에서 뛰어내림 울란은 신왕을 밟고 서서 칼을 높이 축혀들었다가 내리쳤습니다. 그는 이어 칼을 땅에 꽂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늘을 향해 세 번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신왕한테 목숨을 빼앗긴 벗들이여 이 울란이 그대들의 원수를 갚았소. 강물이 햇빛에 비쳐 반짝거렸습니다. 울란은 강물을 세 모금 뭉켜 마시고 나서 말 위에 훌쩍 뛰어올라 앞으로 달려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은혜가 아픈 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글방에 가다가 조그마한 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뱀은 배가 고팠는지 그 아이를 바라보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지요. 아이는 뱀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주먹밥을 풀어 밥 한 숟갈을 떠서 주었어요. 다음날도 아이는 글방에 가다가 또 그 뱀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또 밥 한 숟갈을 떠서 뱀한테 주었지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아이는 뱀에게 밥 한 숟가락씩 주었습니다. 뱀은 아이한테 밥을 얻어먹고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몸집이 커지자 뱀은 밥도 많이 먹게 됐지요. 처음에는 한 숟갈씩을 먹었는데 두 숟갈 세 숟갈 늘어가더니 나중에는 아이의 주먹밥을 모두 먹어 치워도 모자랐습니다. 반대로 아이는 점점 말라갔어요. 뱀에게 자기 점심을 모두 주고 굶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하루는 아이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우리 글방에 가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밥을 못 가지고 와요. 그러니 그 아이와 함께 먹게 밥 좀 많이 싸 주세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커다란 그릇에다 밥을 꾹꾹 담아줬습니다. 아이는 이 밥의 절반을 뱀에게 주었지요. 몇 년이 지나자 조그마하던 뱀은 커다란 구렁이가 되었어요. 아이는 이 구렁이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네가 정승댁에 장가를 들게 될 거야. 형님도 참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부잣집에 장가를 가요. 더군다나 정승댁 따님한테 말이에요. 두고 봐. 넌 꼭 정승댁에 장가를 가게 될 테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정승댁에서 사람이 오더니 청혼을 해왔습니다. 구렁이의 말대로 아이는 정말로 정승댁에 장가를 가게 된 것이에요. 결혼식 날 새신랑이 된 아이는 말을 타고 색시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구렁이가 와서 새신랑한테 말했어요. 아우야 나는 먼저 신부집 뒷곁에 뗄나무 쌓아놓은 곳으로 가서 숨어 있을 테니 그곳으로 먹을 것 좀 가져다다오. 새신랑은 말을 타고 색시집으로 가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요. 그러고는 고렁이한테 떡이며 과일 등 맛있는 음식들을 한 광줄이 가득 담아다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새신랑과 새색시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색시를 짝사랑하던 중이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서는 뒷곁에서 숫돌에 슬겅 슬겅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새신랑을 죽이고 색시를 빼앗아 가려고 말이에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구렁이는 중의 몸을 친친 감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챈 중은 그만 냅다 도망을 쳐버렸지요. 구렁이가 아니었으면 새신랑은 꼼짝없이 죽을 뻔 했답니다. 구렁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새신랑은 계속해서 글방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우야 이번에 네가 과거시험을 보면 반드시 장원급지 할 테니 과거를 꼭 보도록 해라. 새신랑은 구렁이 말대로 과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장원급지에서 큰 벼슬을 넣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지요. 그 사이 새로 왕에 오른 임금은 백성들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날마다 방탕한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들 배만 불리기에 바빴어요. 백성들은 그런 임금과 신하들을 많이 원망했지요. 어느 날 구렁이가 새신랑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에 올라가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 나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뽑게 될 테지. 그때 네가 나서서 네가 그 구렁이를 죽일 테니 사람 백명과 달고지 백대 그리고 커다란 칼 한 자루를 달라고 하거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게를 와서 내 몸뚱이를 백토막으로 잘라. 달고지 한 대에 한 토막씩 씻고 왕한테 가져다 바쳐라. 새신랑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몸인데 저더러 형님을 칼로 쳐서 죽이라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버럭 화를 내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놈아 날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새신랑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무시무시한 소문이 온 나라에 쫙 퍼졌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고개에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었어요. 백성들은 임금이 방탕한 생활을 해서 하느님이 벌을 내린 거라며 수근 거렸지요. 나라에서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그 고개로 보내 구렁이를 죽이도록 했지만 가는 사람마다 구렁이에게 잡아먹혀 돌아오지 못했어요. 결국 나라에서는 방을 붙였지요. 그 구렁이를 죽일 사람을 뽑는다고 말이에요. 그 방을 본 세 신랑은 임금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사람 백명과 달고지 백대 그리고 커다란 칼 한 자루를 주시면 그 구렁이를 잡아오겠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 했습니다. 형님 내가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구렁이가 나타나 몸을 길게 늘어뜨렸어요. 세신랑이 자기 몸뚱이를 칼로 토막 내기 좋도록 말입니다. 세신랑은 칼로 구렁이를 백토막으로 잘랐지요. 그러고는 달고지 한 대 한 토막씩 싣고 임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임금은 그 구렁이가 얼마나 크고 긴지 보겠다며 백토막 모두를 차례로 붙여보라고 했어요. 세신랑은 구렁이 토막들을 하나씩 붙여 내려갔습니다. 한 토막 두 토막 아흔 아홉 토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토막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구렁이 토막들이 착착 달라붙으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한테 달려들어 왕을 한 입에 잡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렁이는 새신랑을 왕으로 삼았지요. 왕이 된 새신랑은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뱀에게 자기 밥을 나눠주는 그 다스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주 잘 보살폈다고 하네요. 백성들도 열렬히 환영하며 잘 따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요술 괴짝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아주 지독한 구두 새였지만 아들인 천석이는 마음이 착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날마다 소달구지에 옷과 쌀을 씻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요. 이렇게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 제 아무리 큰 부자집이라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고 멋진 기와집은 팔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느 날 천석이가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자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마침 한 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깊고 있었는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초라했어요. 천석이는 망설이지 않고 처녀에게 옷을 주었지요. 처녀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저희 집에 가셔서 하룻밤 쉬었다 가세요. 천석이는 처녀의 집으로 따라 갔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 옷을 주셨지 뭐예요?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쉬었다 가시라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우리 딸아 이에게 좋은 옷을 주었다니 정말 고맙소. 편히 쉬었다가 시구려. 처녀의 어머니는 천석이를 반갑게 맞으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천석이가 떠나려 하자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우리 딸에게 옷을 선물했으니 나도 젊은이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해야겠소. 우리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한 가지만 가져가시오. 처녀의 아버지는 천석이를 데리고 다니며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천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뒤뜰에는 수많은 사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돌담인 줄 알았던 담은 모두 금덩어리였지요.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슴을 갖고 싶다면 이 사슴을 전부 가져가도 좋고 적금을 갖고 싶다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마음껏 가져가시오. 천석이는 무엇을 가져갈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녀가 천석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어요. 우리 집에는 낡은 괴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가장 귀한 보물이니 그걸 달라고 하세요. 천석이는 처녀의 말대로 했습니다. 낡은 괴짝을 주십시오. 처녀의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건 우리 집안의 가보라서 좀 곤란한데. 아버지가 망설이자 처녀가 얼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어서 그 괴짝을 드리세요.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구려. 처녀의 아버지는 낡은 괴짝을 꺼내 찬석이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요술 괴짝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괴짝을 두드리며 말하시오. 그러면 뭐든지 나올 것이요. 하지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절대로 이 괴짝을 열어봐서는 안 돼요. 괴짝을 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 명심하도록 하시오. 알았습니다. 절대로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천석이는 인사를 한 다음 어깨에 괴짝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천석이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시험삼아 괴짝을 두드리며 말했지요. 배가 고프니 어서 음식을 차려다오. 그러자 괴짝에서 예쁜 처녀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석이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길을 떠났지요. 천석이는 며칠이 걸려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보는 천석이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천석이 때문에 집안이 망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천석이가 큰소리 치며 말하자 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이제 정신까지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하지만 천석이는 태연하게 괴짝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진수성찬을 차려드려라. 그러자 순식간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지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 괴짝이 다 해주거든요. 그러더니 천석이는 다시 괴짝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괴짝아, 우리에게 좋은 집을 지어다오. 순간 괴짝에서 수십 명의 목수들이 집지을 남으며 기와들을 가지고 나와서 집을 지었는데 옛날에 잘 살 때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천석이네 식구는 이제 옛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자가 되어 오순도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울의 욕심쟁이 사또가 천석이를 찾아와바랬습니다. 자네에게 신기한 괴짝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여주겠나? 천석이는 괴짝을 사또 앞에 꺼내놓고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또께 드릴 음식을 장만해 보겠습니다. 괴짝아, 사또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자 괴짝에서는 사또가 좋아하는 징귀한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고 아름다운 여자들까지 나와서 음식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넋을 잃고 가만히 있던 사또가 말했지요. 정말 신기하구나. 이 괴짝을 내게 팔지 않겠는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천마지기에 딱만 서일세. 내 전 재산이니 부디 그 괴짝을 내게 팔게나. 딴 백마지기만 갖고 있어도 큰 보좌인데? 이천마지기라면 정말 엄청난 재산이었지요. 천석이는 괴짝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사또가 자꾸 졸라대니 난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안 판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또에게 미움이라도 사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천석이는 괴짝을 사또께 팔고 말았어요. 물론 천석이는 이천마지기의 큰 재산으로 잘 살 수 있었지요. 그러던 중 사또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워낙 사치와 거칠애를 즐기는지라 생일잔치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천명이나 초대했지요. 사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삼아 괴짝을 두드리며 음식을 장만하라고 이르려다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러니 아예 괴짝을 활짝 열어놓고 말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또는 괴짝을 활짝 열어놓고 말했습니다. 천명이 먹을 음식을 빨리 장만하도록 하여라. 하지만 나오라는 음식은 안 나오고 웬수십 명의 장정들이 몽둥이 같은 것을 가지고 우르르 몰려나오더니 사또를 물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마구 두들겨 패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또가 살던 집까지도 모조리 부숴버렸지요. 괴짝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또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천석이는 그 소문을 듣고 얼른 광가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집이며 물건이며 다 부서져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괴짝만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지요. 너무도 놀란 천석이는 매우 급하게 괴짝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괴짝아 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라. 천석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괴짝 안에서 의원들이 나오더니 다친 사람들에게 알약 한 개씩을 먹이고 다시 괴짝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쳤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또도 다시 정신을 차렸고 말이에요. 사토는 손가락으로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괴짝은 내 물건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 도로 가져가게나. 결국 마음씨 착한 천석이는 요술괴짝도 되찾고 이천마지기의 논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천석이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수다쟁이 아줌마 옛날 어느 마을에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수다스러운 아줌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다쟁이 아줌마는 자기가 한 번 보았거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는 바람에 비밀이 없었지요. 무슨 일이든지 이 아줌마에게 얘기를 해주면 금방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편은 이런 수다쟁이 아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다가 주먹만한 황금덩이를 발견했어요. 남편은 너무도 기뻤지요. 그래서 그 황금덩이를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알리려 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일 이런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는 또 분명히 동네방네 소문을 낼 게 뻔했기 때문이지요. 남편은 그 황금덩이를 커다란 바위 밑에 파묻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남편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올라가 황금덩이가 묻혀있는 바위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황금덩이를 파냈지요. 남편은 황금덩이를 들고 이 국리 저 국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을까 반나절 동안 생각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꺼냈지요. 옳거니 바로 이거야. 그때 남편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남편은 도시락에서 밥을 한 줌 꺼냈어요. 그리고 손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주먹밥을 여러 개 만들었지요. 그런 다음 그 주먹밥을 가지고 커다란 소나무 앞으로 가서 소나무 가지 끝에 하나씩 하나씩 달았습니다. 주먹밥을 모두 단 다음 멀리서 바라보니 주렁주렁 달린 것이 꼭 무슨 과일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기분이 좋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나무를 한 짐에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 뭐야. 산에 올라갔는데 글쎄 소나무에 주먹밥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야. 소나무에 주먹밥이 달렸다니 내가 그 말을 믿을 만큼 바본 줄 알아요? 그러자 남편이 태연하게 능청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이 그런 농담을 하겠소. 정 못 믿겠으면 지금 한 번 산에 올라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구려.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따라 산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내는 소나무에 달린 주먹밥들을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부리나케 마을로 뛰어내려와서는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수다를 떨어댔어요. 세상에 별일도 다 있지 뭐예요. 뒷산에 올라갔더니 글쎄 소나무에 주먹밥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뭐겠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부인을 비웃으며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자기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하자 아내는 그만 풀이 죽고 말았지요. 그 후로도 남편은 몇 차례 더 그와 비슷한 일들을 만들어 아내가 수다를 떨다가 창피를 당하도록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몇 번 창피를 당하게 하고 나서 남편은 생각했어요. 이제 이쯤이면 괜찮겠지. 그라고는 황금덩이를 아내 앞에 내놓으며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다가 이 황금덩이를 주었지 뭐요. 정말 운이 좋은 날이오. 황, 황금을요? 그렇소. 이건 보다시피 분명히 황금덩이오. 동네 사람들이 알면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으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시오. 하지만 수다쟁이 아내는 입이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거리로 뛰쳐나가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 남편이 황금덩이를 주어왔다고 자랑을 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 수다쟁이 아줌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이나 바보 취급을 했어요. 결국 그 수다쟁이 아줌마는 동네 사람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제야 남편은 안심하고 마을 사람들 모르게 황금덩이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의 고질병인 수다병도 고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강도를 용서해준 젊은이 옛날 어느 마을에 늙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병든 어머니를 돌봐드리다 보니 날이 갈수록 집안 생활이 말이 아니었지요. 얼른 낳으셔서 기운 차리시라고 아들 내외가 어머니에게 좋은 약도 사다드리고 값비싼 보약도 지어드리다 보니 결국 집안에는 돈이 모두 떨어져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할 수 없이 마지막 남은 황소 한 마리를 팔기로 했어요. 아들이 장에 가서 황소를 판 돈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다가 그만 칼을 든 칼을 든 흉악한 강도를 만난 겁니다. 흉악한 강도가 아들의 목에다가 시퍼런 칼을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그러고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지요. 아까 장에서 황소를 판 돈 있지? 좋은 말로 할 때 그 돈을 다 내놔. 아니 황소 판 돈이라니요? 강도가 목에 더욱 바짝 칼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소작 부리지 말고 얼른 내놔. 그러자 아들은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지요. 이 돈은 저 어머니 약값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그러니 제발 그냥 보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더욱 높이 쳐들고 아들을 위협했지요. 이놈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당장 그 돈을 내놔. 그때 마침 장에 갔다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강도를 잡으러 다니는 포졸들이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졸들 가운데 한 명이 물었어요. 이보시오 이렇게 깊은 산 중에서 당신들은 무얼 하고 있는 거요. 이때 황소값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던 아들이 얼른 강도에게 속삭였습니다. 얼른 그 칼을 지우시오. 아들은 포졸들에게 그 강도를 고발하여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도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친구 사이입니다. 지금 장에 가서 황소를 팔고 오는 길인데 이 친구는 그 소판 돈을 보고 지난번에 제가 꼬아간 돈을 달라하고 저는 어머니 병을 고친 다음에 주겠다 하고 서로 승강의를 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은 산이 깊어 위험하니 그렇게들 잊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오. 포졸들이 사라지자 강도는 아들 앞에서 풀썩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으로 쓰시기 위해 황석까지 판 돈을 빼앗으려는 이놈을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말 한마디면 저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강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엎드린 채 감격하여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강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만 일어나시오. 누구나 사람에게는 한 번의 실수가 있는 게 아니겠소. 그렇게 뉘우쳤으면 됐소. 이제부터는 나쁜 짓은 그만하고 남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시오.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아들의 따스한 손을 부여잡고 강도는 꺼이 꺼이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며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젠 지난 일을 뉘우치고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들은 뒤돌아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강도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흐뭇한 미소를 띄며 바라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미운 시아버지 옛날에 어떤 부부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늙어서 일도 못 하면서 밥만 없애고 있으니 내가 못 살아. 걸핏 하면 이렇게 구박 하면서도 밥도 잘 안 주고 빨래도 안 해주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아파서 알른 소리를 하면 시끄럽다고 구박을 했지요. 다 낳아서 돌아다니면 일을 안 한다고 또 구박을 했고요. 날마다 구박을 당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일부러 며느리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러니 매일같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안 싸우는 날이 없었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시장에 갔다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려 아내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남편의 늘끗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능창을 떨었어요. 아 글쎄 시장에 가니까 보동보동 살찐 노인의 값이 천금이지 뭐요. 우리 아버지도 살만 좀 졌으면 팔아서 부자가 될 텐데 저렇게 비쩍 말랐으니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정말 걱정이요. 에이 설마요 팔십 먹은 늙은 이를 누가 사요? 아니야 오늘도 두 늙은 이나 팔려 가는 걸 봤는데 글쎄 노인 한 명에 논 단마지기 값이나 주더라니까 남편이 자꾸 능청을 떨며 말하자 아내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럼 아버님도 살만 지면 팔 수 있다 이거예요? 남편은 더욱 능청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 팔 수 있고 말고 그것도 금값으로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을 찌게 할 수 있죠? 어떡하긴 어떡해 아버님 마음 편히 잘 모시고 음식 대접 잘 해드리면 살이 찌지 않겠소? 알았어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시아버지한테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드리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혔습니다. 또한 방이 추우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드리고 더우면 옆에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할 테니 아버님은 들어가서 쉬시라며 등을 떠미는 등 극진하게 모셨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마음이 변해도 참 많이 변했구나 하며 감탄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며느리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며느리가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는데 이제 며느리가 하는 일도 도와주고 손자들도 잘 돌봐주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셨지요. 이렇게 서로 잘해주다 보니 두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정이 담뿍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하루는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여보 이젠 아버님께서 살이 많이 찌셨으니 내일 시장에다가 내답 합시다. 그러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신나간 소리 말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 아버님을 팔긴 어디다 팔아요. 그런 뒤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극진히 잘 모시며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돌거북으로 변한 친왕 옛날 아주 먼 옛날 몽골의 푸른 초원에는 은하수처럼 길고 넓게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어찌나 맑은지 강 밑에 작은 돌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였어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는 소라라고 하는 어여쁜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강 동쪽에는 잔인하고 포악한 친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왕의 집에는 말을 방목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이름도 성도 없었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데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친왕에게 붙들려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방목하는 아이라고 하여 소년을 목아 라고 불렀습니다. 목아는 고생이 막심했지요. 매일 새벽 별을 지고 나가서 저녁 늦게 달을 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친왕은 제때 밥을 주지 않았으며 또 맥까지 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가는 늘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은하수같이 투명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과 함께 지내면서 초원의 넓은 가슴과 하늘의 푸르름을 이해했으니까요. 어느 해인가 꽃이 피는 봄이었습니다. 모가는 여느 때처럼 말을 물고 강가를 지나가다가 강 건너에서 어여쁜 소녀가 모가를 향해 웃음을 머금고 정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녀는 모가가 언제 돌아오는지 알았는지 저녁만 되면 그곳에서 모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 모가는 소녀를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자기를 향해 방긋 웃는 모습을 보고 차츰 사랑이 움텄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가슴속에서 자라나던 어느 해질력이었어요. 모가가 말을 방목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가를 지나는데 강 건너편에서 소녀가 모가를 향해 손을 흔들더니 무언가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모가가 말 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보니 그것은 젖 두부 였습니다. 젖을 발효시켜 만든 유제품 이었지요. 그 위에는 꽃을 수놓은 분홍색 주머니가 매여 있었습니다. 모가는 흐뭇한 마음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소녀도 이쪽을 향해 방긋 웃어주었습니다. 그 후 모가는 늘 강서쪽으로 달려가 소녀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소녀의 이름이 소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모가와 소라는 날이 갈수록 정이 두터워져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가는 방목하러 나갈 때마다 언제나 품속에서 꽃주머니를 꺼내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으며 저녁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 때는 베개 밑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악한 신왕이 말을 타고 강가를 지나가다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소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왕은 말을 멈춰 세우고 한동안 탐욕스럽게 바라보더니 채찍으로 소라를 가리키며 노예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가서 저 고운 새를 잡아오너라 내가 즐기는 새다 그라고는 껄껄 웃으며 말을 타고 먼저 가버렸어요. 그날 밤 소라는 신왕의 집으로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신왕은 소라를 협박하며 자기의 첩이 되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소라는 신왕이 하는 것이 하도 더럽고 추악해서 신왕을 한바탕 꼬지졌습니다. 소라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고 눈빛은 새별처럼 빛났습니다. 어여쁜 모습과 달리 무섭게 호통치는 소라의 기세에 잠시 눌린 듯 신왕은 얼굴이 거무칙칙 해지더니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신왕은 서슬퍼런 칼을 뽑아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입 다물라 그렇지 않으면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걔 누가 없느냐 들어와 이 버릇없는 것을 끌어내 골방에 넣어라 소라는 병사들에게 이끌려 어두침심한 골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이었어요. 신왕의 부중은 벌레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던 소라는 을신연스러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포악한 신왕을 생각하니 치가 떨렸고 그럴수록 목아에 대한 그리움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마굴 속에서 뛰쳐나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목아는 소라가 잡혀간 저녁 무렵에야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목아는 소라를 꼭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목아는 소라가 잡혀있는 신왕의 부중으로 몰래 숨어들었어요. 소라를 감시하는 병사가 깊은 잠에 고라떨어진 것을 확인한 목아는 살그머니 골방 안으로 들어가 소라의 손을 잡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지금이 좋은 때니 얼른 달아납시다. 목아와 소라는 골방에서 빠져나와 가져온 말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왕이 기르는 사냥개 몇 마리가 사납게 지저대며 그들에게 덮쳐들었습니다. 목아는 황급히 소라를 말등에 올리고 자신도 올라 올라 탔지요. 그리고 사나운 사냥개를 뒤로 하고 나는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 소리에 놀란 친왕은 심실에서 나와 병사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놀란 병사들은 제각기 말을 잡아타고 모가와 소라를 뒤쫓 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바람을 일으키며 달렸고 모가도 있는 힘껏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나 날이 셀 무렵 그들은 흉악한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친왕은 모가를 보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누가 내 놈 보고 소라를 놓아주고 같이 도망치라더냐 모가는 조금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라가 그랬던 것처럼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원안의 불길을 더는 누를 수가 없어 친왕에게 소리를 질러댔지요. 그래 사람을 구해주는 게 옳은 일이오. 아니면 남의 집 처녀를 빼앗는 게 옳은 일이오. 어디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친왕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애송이에게 욕을 듣는 게 분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친왕은 나리 시퍼런 칼을 뽑아 모가의 목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내 분이 풀리겠다. 이놈을 끌고 가. 감옥에 가두거라. 소라는 모가를 부듬켜 안고 친왕에게 애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주세요. 친왕은 소라를 발길로 걷어차고는 병사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땅바닥에 고꾸라진 소라의 귓전에는 사나운 사냥개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모가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는 소라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미친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말뚝에 메인 모가의 몸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모가는 죽게 되었어요. 모가가 죽은 뒤 친왕은 소라에게 첩이 될 것을 또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는 친왕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다가 얼마 뒤 죽고 말았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친왕은 모가와 소라가 죽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가의 시체는 강서쪽에 던지고 소라의 시체는 강동쪽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낮이 지나 강서쪽 기슬계 난데없이 자그마한 흙더미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모가의 무덤이었어요. 근처를 지나던 마음시착한 목충민들이 모가를 묻어주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모가와 소라의 무덤자리에는 두 개의 산뽕우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강 위에 큰 돌다리를 놓은 듯 서로 이어졌지요. 이 소문은 이내 신앙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신앙이 병사들을 이끌고 강가에 나와보니 과연 두 개의 산뽕우리가 평지에 솟아있었습니다. 대뜸 그것이 모가와 소라가 변한 것임을 알아본 신앙은 차갑게 웃더니 숱한 석공들을 불러다가 이어진 산을 떼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석공들은 반나절이나 바삐 돌아치며 쪼았으나 쪼는 쪽쪽 산이 자라났습니다. 제 아무리 큰 힘을 들여도 그 둘을 떼놓을 수가 없었지요. 화가 치민 신앙은 석공들을 있는 대로 불러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쪼개 하였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석공들은 일에 지쳐 팔을 쳐들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두 산뽕우리는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자신이 직접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산뽕우리가 이어진 곳에 서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기역 고산을 갈라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놈들을 몽땅 죽이고 말테다. 그의 말소리가 끝나자 갑자기 꽈르릉하고 천둥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며 산뽕우리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신앙은 허공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신앙이 떨어진 곳을 바라보니 커다란 돌거북이 한 마리가 강 복판에서 허우적 떼다가 곧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거북이가 신앙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흉악한 신앙이 돌거북이로 변한 뒤 두 산봉우리는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산봉우리는 오늘까지도 강서쪽과 동쪽에 우뚝 솟아있는데 사람들은 그 산을 불사산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돌거북이로 변한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거북이는 사시사철 쉼없이 흐르는 강물에 씻겨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영영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마두금 소리 옛날 옛날 옛날에 할머니와 수허라는 아이가 함께 스무 마리 남짓한 양을 미천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허는 날마다 양을 몰고 들에 나가 풀을 뜯기고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도와 밥도 지었지요. 비록 열일곱 살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귀고리 장대하여 제법 어른 같았습니다. 게다가 수허는 노래를 잘 부르는 뛰어난 재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근의 목축민들은 모두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루는 해가 서산해지고 날이 어슬어슬 어두워지는데도 수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의 목축민들까지도 모두 안절보절 못하여 마음을 졸였지요. 그들이 한창 조바심을 치고 있는데 수허가 무언가 털이 보시시한 하얀 것을 품에 안고 몽골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몽골포는 이동하기 편리한 몽골족의 천막 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다가가 들여다보니 그것은 방금 태어난 망아지였습니다. 수허는 여러 사람들의 놀라는 눈길을 바라보며 얼굴에 웃음을 띄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망아지가 땅바닥에서 버둥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살피는 사람도 없고 어미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밤에 승냥이 한테라도 물려갈까봐 이렇게 안고 왔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 망아지는 수허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어느덧 큰 말로 자랐습니다. 온몸이 눈같이 새하얀데다 아주 튼튼하고 미끈하게 생겨 수허는 물론 보는 사람마다 귀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고라떨어진 수허는 다급한 말 울음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났습니다. 하얀 말이 퍼뜩 머리에 떠오른 그는 얼른 자리를 차고 일어나 화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문을 나서니 양 우리에서도 양들이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큼직한 잿빛 승냥이 한 마리가 양떼를 향해 덮쳐들고 있는데 하얀말이 그 앞에 기둥처럼 버티고 서서 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수허가 승냥이를 쫓아버리고 다가가 보니 하얀말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승냥이가 온지 꽤 시간이 된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하얀말이 양떼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수허는 땀에 흠뻑 젖은 하얀말의 몸뚱이를 가볍게 어루만져주면서 마치 혈육을 대하듯 다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백마야 네 덕에 양떼를 지킬 수 있었어. 이때부터 수허와 백마는 친구처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어요. 어느 봄 왕공대인이 라마묘에서 경마대회를 연다는 소식이 온 초원에 전해졌습니다. 왕공대인은 가장 뛰어난 기술을 골라 딸의 남편으로 삼으려 했지요. 이 소문은 수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하얀말을 타고 경기에 참가하라고 격려해주는 바람에 수허는 사랑하는 백마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기골이 장대한 젊은이들은 저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남기며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맨 먼저 결승점에 닿은 것은 수허의 백마였어요. 백마를 탄 기술을 이리 올려보내라. 왕공대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수허는 관람대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왕공대인이 보니 1등을 한 청년은 뜻밖에도 가난뱅이 목축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사에 관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은전 새잎을 줄 테니 그 말을 두고 돌아가거라. 왕공대인의 말에 수허는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흰말을 바라버릴 수 있겠는가. 수허는 왕공대인의 말이 끝나자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마대회에 참가하러 받지 말을 팔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뱅이 녀석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여봐라. 이 거지같은 녀석을 잡아 본때를 보여주거라. 왕공대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졸개들은 수허에게 달려들어 몽둥이 찜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허는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고 까무러쳐 버렸어요. 사람들은 수허를 단 아래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백마를 빼앗은 왕공대인은 코를 높이 세우고 위풍당당하게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수허는 할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며칠 동안 몸조리를 하고 나서 차츰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허가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득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수허가 누구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이 문만 계속 덜컹거리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아이고 하얀말이 돌아왔구나. 할머니의 말에 수허는 부리나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에는 늠름한 모습에 백마가 코를 흥흥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마의 몸뚱이에는 화살이 열여덟 개나 꽂혀있고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허의 가슴은 칼로 애이는 듯 했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하얀 말의 몸에 꽂힌 화살들을 하나하나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상처에서 붉은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중상을 입은 백마는 그 이튿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원래 훌륭한 말을 얻은 왕공대인은 무척 기뻐하며 좋은 날을 택해 친척들과 친구들을 청해 말도 자랑할 겸 큰 잔치를 벌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로 무사들을 시켜 말을 끌어오게 했지요. 그런데 왕공대인이 말 위에 올라 미쳐 바로 앉기도 전에 백마는 내굽을 안고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왕공대인을 땅바닥에 뿌리쳐 버리고 인내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왕공대인은 겨우 몸을 일으키고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빨리 전말을 붙잡아라 붙잡지 못하겠거든 쏘아 죽이거라 사수들은 미친 듯이 하얀 말에게 덮쳐들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렇지만 백마는 끝내 집으로 돌아와 정다운 자기주인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원은 슬픔과 분노에 떨며 며칠 밤을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하얀 말이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반가워 정겹게 쓰다듬어 주니 백마도 다정하게 그의 몸에 기대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영원히 주인 옆을 떠나지 않고 주인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인님 저의 힘줄과 뼈로 마두금을 하나 만드세요. 잠에서 깨어난 수원은 백마의 말대로 그의 뼈와 힘줄과 꼬리로 마두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두금을 켤 때마다 수원은 왕공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고 하얀 말을 타고 나는 듯이 달리던 흥겹던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럴 때면 마두금 소리도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때부터 마두금은 초원의 목충민을 위로해주는 악기가 되었고 그 아름다운 마두금 소리를 들으며 목충민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곤 하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에게 칭찬한 농부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온 농부는 날마다 들판에 송아지를 데리고 나가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베어다 먹이면서 정성스럽게 길렀습니다. 송아지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서 멋지고 힘센 소가 되었지요. 소는 자신을 이렇게 멋지고 힘세게 키워준 주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주인님 저는 짐술에 백대를 끌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 건넌마을에 사는 부자 영감님과 내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농부는 소가 시킨 대로 건넌마을 부자 영감을 찾아가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소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 소가 힘이 얼마나 세냐면 말이에요. 아 글쎄 짐술에 백대를 끌 수 있을 정도 라니까요. 옛기 사람아 내가 그 말을 믿을 만큼 바보로 보이는가?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지 열대도 아니고 백대나 되는 짐 수레를 어떻게 끌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저하고 내기를 하시겠어요? 두 사람은 돈 일천 양을 걸고 내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농부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레를 빌려다가 백대를 줄줄이 연결했습니다. 수레를 백대나 연결했으니 아마 기차보다도 더 길지 않을까 싶었어요. 준비를 끝낸 농부는 채찍질하며 소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수레를 끌어라. 힘만 세다는 농부의 말을 들은 소는 화가 잔뜩 나서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어서 수레를 끌어라. 이 바보처럼 힘만 쓴 소야. 농부는 이렇게 여러 번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농부는 일천양이나 되는 큰 돈을 부자 영감에게 잃고 말았지요. 소를 끌고 집에 돌아온 농부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방바닥에 누워 끙끙 알았어요. 그것을 본 소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저리 썩 꺼지지 못해. 그래도 소는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자국 방문 앞으로 성큼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동안 제가 주인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바보처럼 힘만 센 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는 커다란 눈을 건벅이면서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님 같으면 그런 소리를 듣고 수레를 끌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내기에서 진 건 주인님 탓입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요. 자기가 생각해도 소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주인님 다시 한 번 그 부자 영감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천냥을 걸고 내기를 하세요. 농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가 말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저더러 바보처럼 힘만 센 소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농부는 다시 부자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천냥을 걸었어요. 저놈이 지금 제정신이야? 어제 수레를 끌지 못했던 소가 오늘이라고 해서 그 수레들을 끌 수 있겠어? 부자 영감은 마음속으로 농부를 비웃으면서도 뜰듯이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두 배나 되는 많은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너는 참 작하기도 하지만 힘도 참 세지 어디 한번 힘껏 수레를 끌어보거라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농부는 또다시 백대의 수레에 소를 연결해놓고는 소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소는 아주 신이 났지요. 그와 함께 힘도 불끈 솟았습니다. 소가 힘찬 소리와 함께 불끈 힘을 주는 순간 백대나 되는 수레가 덜컹덜컹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구경꾼들은 우아하는 탄성과 함께 힘찬 박수갈채를 보냈지요. 농부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했습니다. 소도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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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처럼 신바람이 나서 부윽금불끈 힘이 솟는구나. 이렇게 농부는 소에 대한 부드러운 칭찬 한마디로 지난번에 잃었던 돈의 두 배나 되는 큰 돈을 벌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나무 잎석이 옛날 옛날에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서 커다란 나무 밑에 소금을 받쳐놓고 쉬고 있었어요. 소금장수는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쉬고 있다가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목격 했습니다. 사마귀 한 마리가 풀섭해서 슬금슬금 기어나오더니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잎사귀를 하나 똑 따서 자기 이마에 붙이는 겁니다. 순간 사마귀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보았지만 사마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숨기고 살금살금 매미 옆으로 다가가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매미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매미는 사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고 잎사귀를 떼어 돌멩이 위에 떨어뜨리자 이번에는 돌멩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돌멩이가 있던 곳을 소금장수가 손으로 더듬거려 잎사귀를 찾아서 놓자 돌멩이가 다시 보였습니다. 이야 정말 신비한 잎사귀로구나. 소금장수는 그 잎사귀를 주머니 속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라고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마침내 소금을 다판 소금장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살인문을 들어서기 전에 소금장수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잎사귀를 꺼내어 자기 이마에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식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소금장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너희는 이 애비가 하루종일 힘들게 장사하다가 들어왔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니? 어라? 참 이상하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 그때 소금장수가 이마에서 잎사귀를 떼어냈습니다. 어? 아버지 언제 들어오셨어요? 소금장수는 다시 잎사귀를 이마에다 붙여보았어요. 다시 한 번 잎사귀의 신비한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지요. 어? 아버지가 금방 어디 가셨지? 방금 전만 해도 여기 계셨는데? 그러자 아이들이 자기를 찾느라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이 신비한 잎사귀를 어디에 쓸까 궁리하다가 사냥을 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소금장수는 그날부터 소금장사를 그만두고 산에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잎사귀를 이마에 딱 붙이기만 하면 자기가 가까이 다가가도 산짐승들이 알아채지 못하니까 사냥은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는 산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꽝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산짐승을 장에 내다 팔아서 쌀도 사고 옷도 샀지요. 이 옷에 사는 사람이 보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소금을 팔러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장사를 그만두고 사냥을 시작하더니 날마다 산짐승들을 잡아서 지게로 한 짐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찾아갔지요. 자네 어디 가서 무슨 재주를 배웠길래 그렇게 사냥을 잘하나 재주는 무슨 이 잎사귀로 잡은 것일세 옛기 사람아 그깟 잎사귀로 어떻게 산짐승을 잡나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보게나 그러면서 그는 잎사귀를 자기 이마에 딱 붙여 보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잎사귀를 뚝 떼니까 다시 보였지요. 이야 정말 신기한 잎사귀로군 자넨 그걸 어디서 구했는가 소금장수는 그 잎사귀를 얻게 된 사연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이웃사람은 당장 그 고갯마루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서 사마귀가 잎사귀를 가지고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사마귀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웃사람은 조바심이 났어요. 에이 저 나무에 매달린 잎사귀들 가운데 틀림없이 그 신비한 힘을 지닌 잎사귀가 있으렸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막대기로 잎사귀를 마구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나무에 잎사귀들이 한 잎도 남지 않고 모두 떨어졌어요. 그는 떨어진 잎사귀들을 모조리 자루에 주어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온 그는 많은 잎사귀들을 방바닥에 수복이 쏟아놓고 보물 잎사귀를 찾는다며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옆에 아내를 앉혀놓고 잎사귀 하나를 자기 이마에 붙이고는 물어보았습니다. 어때 내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여요. 그러면 그 잎사귀는 한쪽으로 제쳐놓고 다른 잎사귀를 이마에 붙이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가 보이는가 보여요. 아내가 대답하면 그 잎사귀를 다시 옆으로 제쳐놓고 또 다른 잎사귀를 이마에 붙이고는 또 다시 물었습니다. 또 아내가 보인다고 대답하면 그 잎사귀를 한쪽으로 제쳐놓고 또 다른 잎사귀를 이마에 붙이고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 했어요. 밤이 깊도록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지겹도록 되풀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만 하니 나중에는 아내가 귀찮아서 안 보여요 하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래? 정말 안 보이나? 남편은 너무도 놀랍고 반가워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하도 졸리고 귀찮아서 안 보인다구요 하고 말했어요. 마침내 아내는 그렇게 대답하고 쓰러져서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보물 잎사귀를 찾았다고 좋아하면서 그것을 비단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지요. 이튿날 아침 그는 자기 이마에다 그 잎사귀를 딱 붙이고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돈을 훔칠 생각에서 였어요. 그는 제일 큰 가게를 골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돈께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막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이 도둑이 어딜 도망가? 마치 벼락을 치는 듯 큰 소리가 들리며 눈에서 불이 번쩍 했습니다.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하려다가 주인한테 주먹으로 얻어맞은 거였어요. 그때 주인한테 잡혀서 감옥으로 보내줬는데 아직까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김알지 이야기 옛날 옛날에 호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는데 언제나 울창한 숲을 지나 대궐을 드나들곤 했어요. 그런데 이 숲은 어찌나 울창한지 대낮에도 빛이 들지 않아 몹시 캄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날도 호공은 대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숲을 지나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낮에도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인데 말이에요. 참으로 이상하다. 전에는 한 번도 저런 빛을 본 적이 없는데. 호공이 앞으로 다가갈수록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면서 그의 앞길을 훤히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자줏빛 구름이 내려오더니 숲속에 높고 찬란한 구름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 구름기둥이 어찌나 곱고 아름다운지 호공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내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는 게 들림없어. 호공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오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공아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려면 우선 내 마음을 맑게 닦아야 하느니라. 그 소리는 마치 마음이 들떠있는 지금의 자신을 나무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호공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 들떠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마음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렸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호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호공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아닌 황금 상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른거려서 잘 안보이던 것이 또렷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아니라 황금 상자가 나뭇가지에 걸려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상자가 매달려있는 나무 아래에서 깃털이 흰 수탉 한 마리가 길게 목청을 뽑아내고 있었어요. 요란한 닭 울음소리가 고요한 숲속의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순간 호공은 이 닭 울음소리가 집에서 기르는 보통 달개의 울음소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닭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한 호공은 요즘에 밤만 되면 이 숲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호공은 지금까지 숲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아내는 무척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군요. 내일 대궐에 들어가시거든 이 사실을 패하께 아르세요. 다음날 아침 호공은 평소보다 일찍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탈해왕에게 어제밤에 본 황금상자와 신수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탈해왕은 놀란 얼굴을 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숲속에 황금상자가 있었단 말이오. 틀림없사옵니다. 패하 눈이 부실만큼 영롱한 빛이 그 황금상자에서 뿜어져 나왔사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닭 울음소리는 어떠했소? 집에서 기르는 닭 울음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닭일 것이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사옵니다. 이건 틀림없이 앞으로 나라에 경사가 있음을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것일게요. 지금 당장 그 황금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탈해왕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금상자가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이 울창한 나무 아래 다다랐을 때였어요. 저 앞쪽에 있는 나무가지에서 웬 빛이 비치는가 싶더니 호공의 말대로 그곳에서 꽃끼오 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공이 먼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바로 저곳입니다. 폐하. 호공이 손가락으로 나무 위를 가리켜서 보니 정말 나무가지 위에 황금상자가 걸려있었지요. 그 황금상자의 틈 바구니에서는 여러 갈래의 영롱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황금상자가 걸려있는 나무가지 아래에서 흰수탉이 목을 길게 뽑으며 꽃끼오 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탈해왕을 보고 어서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황금상자가 걸려있는 나무가지 주위에는 온통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탈해왕은 신하들에게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황금상자를 내려오도록 했지요. 신하들이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던 흰수탉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신하들은 황금상자를 탈해왕 앞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탈해왕이 황금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황금상자 안에는 귀엽고 잘생긴 사내 아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 들림없이 하늘에서 보내신 아기인 것 같소. 탈해왕은 너무도 신기하여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태궐의 왕자님이 없는 걸 하시고 하늘에서 보내신 것 같소옵니다. 신하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탈해왕과 신하들은 너무나 기뻤지요. 새와 짐승들도 덩달아 춤을 추며 기뻐 했습니다. 탈해왕이 아기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짐에게 아직 왕자가 없어서 많이 쓸쓸 했는데 하늘에서 이 아기를 짐에게 내려주셨소. 짐은 이를 하늘의 뜻으로 알고 이 아기를 내 아들로 삼고자 하오. 신하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탈해왕 일행은 아기를 안고 대걸로 돌아왔어요. 달의 왕은 아기를 무척이나 귀여워 했지요.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말 그대로 아기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기라는 이름은 나중에 알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성은 황금상자에서 나왔다고 하여 김이라고 붙였습니다. 김 알지는 자라면서 매우 영리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넓고 깊었어요. 거기에다 또 마음까지 어질고 착했지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알지는 훗날에도 나라를 위해 많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늙은 두꺼비 이야기 옛날 옛날에 심술 굳고 못된 두꺼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의 이름은 고보였어요. 고보는 정말 못생긴 두꺼비였습니다. 뚱뚱하고 다리도 짧고 피부에는 사마귀가 잔뜩 나 있었어요. 고보가 하는 일이라고는 돌 아래 앉아 거만하게 눈을 껌벅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쉰 목소리로 울어서 정원의 평화를 깨곤 했어요. 때로는 다른 짐승들이 자기 옆을 지나가면 거만하게 노려보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허파 가득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보의 몸은 엄청나게 크고 둥그러져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지요. 고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보는 정말로 거만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고보는 자기가 땅을 기어다니는 지렁이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느꼈어요. 또 해가 지면 즐겁게 노래하는 귀뚜라미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자나무 사이에 복잡한 거미줄을 치는 검고 노란 거미들보다 한 수 위라고 믿었어요. 무엇보다도 고보는 매일 정원 연못에 모이는 개구리 무리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재능있고 고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못에 모이는 온순한 개구리들은 고보와 완전히 달랐어요. 개구리의 피부는 밝은 초록색이었고 두 눈은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개구리들은 날마다 연못의 커다란 수련 잎사귀에 앉아 아름다운 가락으로 합창을 하여 정원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고보가 살고 있는 연못 구석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보는 귀에 거슬리는 쉰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했어요. 동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서쪽이듯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크고 최고로 위대해 고보는 몹시 만족스러운 듯 한껏 숨을 들이쉬어 몸을 부풀리고 같은 가락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작은 개구리들은 고보의 소리가 성가셔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들은 고보를 무시하고 노래를 계속하려 했지만 고보의 끔찍한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개구리들은 도저히 집중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멀리 정원 구석으로 옮겨갔지요. 하지만 고보는 소음을 내며 공기를 가르고 전해져 여전히 개구리들을 방해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어쩔 수 없이 고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 보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고보는 잠도 들지 않았고 소음은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개구리들은 어떻게 해도 시끄러운 고보를 피할 수 없었지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해. 마침내 한 개구리가 말렸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고 살 순 없어 다른 살 곳을 알아봐야 해. 다른 개구리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개구리들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식물이 자라는 정원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원에서 함께 사는 친구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새 집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나이 많은 세 마리가 자진하여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 마리 개구리는 정원을 나와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개구리 삼총사는 논 옆에 커다란 풀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 도랑을 넘고 사원의 뜰을 가로질러 진흙빛 물이 흐르는 시내에 두 개 도착했습니다. 신앗물은 개구리들의 새 집으로 삼기에 완벽해 보였어요. 개구리 삼총사는 뜨거워진 작은 몸을 식히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개구리들은 몇 시간 동안 물장난을 치다가 신앗물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이 쉴 때까지 개굴개굴 입을 모아 기쁨을 노래했지요. 그런데 개구리들이 막 잠에 빠지려는 찰나 밑에 있는 섬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섬은 이내 공중으로 떠올랐고 개구리들은 한데 엉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파도가 일고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개구리들은 이리저리 마구 휩쓸렸습니다. 개구리들은 깊이 잠수하여 최대한 빠르게 헤엄을 쳤어요. 개구리 삼총사는 둥 옆에 얕은 물속에 있는 갈대밭에 다다랐습니다. 개구리들은 서로의 몸을 붙잡고 갈대줄기에 매달린 채 살짝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개구리들이 조금 전까지 앉아서 노래를 부르던 섬은 이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는 거대한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이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괴물은 커다란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머리에 난 볼은 하늘 높이 둥그렇게 말려 있었어요. 괴물은 개구리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며 갈라진 육중함 발굽 한쪽을 개구리들 사이로 내딛더니 다른 쪽 발굽까지 디덧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파도가 개구리들을 뒤덮어 강두귀로 쓸어버렸어요. 개구리들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면서도 쉬지 않고 달려 끔찍한 장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사원의 뜰을 가로지르고 도랑을 건너고 키 큰 풀숲을 지나 마침내 안전한 보금자리인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삼총사를 본 다른 개구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삼총사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고보도 모든 개구리가 알아챌 만큼 가까이 다가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린 괴물을 만났어. 삼총사 중 한 마리가 드디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괴물이라니? 다른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어. 세상에 그 괴물보다 더 큰 건 없을 거야. 개구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고보가 소리쳤습니다. 나보다 크다고? 말도 안 돼. 세상에 나보다 큰 짐승은 없다는 걸 몰라?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 고보는 한껏 몸을 부풀리고 외쳤습니다. 동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서쪽이듯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크고 최고로 위대해. 고보는 다시 한 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사마귀 투성의 가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잘 봐. 내 말이 맞지? 하지만 개구리들은 고보가 세상에서 제일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까 봤던 괴물이 백배는 더 컸습니다. 글쎄,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괴물이 너보다 훨씬 못됐는걸? 작은 개구리의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그 괴물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못됐어. 말도 안 돼. 고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못된 짐승은 없어. 동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서쪽이듯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크고 최고로 위대하다고. 그러고 나서 고보는 몸을 두 배로 부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 개구리들이 소리쳤어요. 그 괴물이 너보다 더 못생겼어. 고보는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못생긴 괴물은 없어. 동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서쪽이듯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크고 최고로 위대하다니까. 고보는 소리를 지르고 몸을 다시 부풀렸습니다. 고보의 몸은 커다란 술통만큼 둥글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개구리들이 한 소리로 비웃었어요. 그 괴물이 너보다 훨씬 무서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화가 날 대로 나고 집채만큼 몸이 커진 고보가 소리쳤습니다. 고보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고보가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보의 몸은 조금씩 커지고 또 커지다가 갑자기 펑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말했어요. 거만한 늙은 두꺼비 같으니 이번에는 너무 커진 거야. 그 이후 정원은 조용해졌습니다. 개구리들은 수련잎으로 돌아가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프란지판이 나무 아래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개구리들은 가끔 어리석었던 늙은 두꺼비 고보를 그리워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짓말쟁이 황새 옛날 옛날에 배바라는 하얀 황새가 살았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든 지저분하고 커다란 배바의 둥지에는 온갖 새들의 둥지며 논 저편 사람들의 집까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배바는 길고 노란 부리로 달가닥달가닥 소리를 내고 고개를 좌우로 조용히 흔들면서 자기 영역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을 맞았습니다. 노는 뱀장어와 개, 개구리, 물고기로 활기가 넘쳤지요. 한 가지 문제라면 음식이 많으면 황새도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황새가 몰려들자 먹이를 두고 매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만 해도 젊은 황새 몇 마리가 겁도 없이 배바의 보리에서 물고기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이제 정말 배바는 예전처럼 존경받지 못했어요. 배바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배바는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사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원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밝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과일과 꽃, 온갖 빛깔의 떡을 겹겹이 쌓아 커다란 단위의 제물로 바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축제를 감독하는 사람은 재채높은 스님인 패단이었어요. 멋진 하얀색 스님 옷을 입고 모자를 쓴 패단 스님은 보석으로 장식한 손가락으로 은으로 만든 기도종을 흔들어 딸랑딸랑 영롱한 소리를 내면서 불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음을 이끄는 중요한 분임에 틀림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축제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자 패단 스님은 매일 그렇듯 강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스님은 깊은 물웅덩이를 지나며 은종을 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고 배반은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통통한 다섯 마리의 잉어가 웅덩이에서 고개를 내밀고 스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잉어들에 이어 아주 맛있게 생긴 커다란 진흙해까지 나타났습니다. 스님이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쌀을 조금 던져준 후 다시 길을 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배반은 교활한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신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자 신성한 새인, 패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배반은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늙은새 행세를 하여 존경을 받고 살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배반은 훨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배도 고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반은 신성한 황새처럼 보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발목에는 새빨간 루비가 박힌 금반지를 끼웠습니다. 어깨에는 화려한 빨간 망토를 둘렀고요. 목에는 신성한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박은 금빛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배반은 한참 동안 부리로 날개를 다듬고 근처 연못에 자랑스럽게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강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배반은 스님이 서있던 깊은 물옹덩이에 다다라 한 다리로 강뚝에 서서 기도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반은 정말 배가 고팠어요. 잠시 후 통통한 물고기 몇 마리와 살이 오른 진흙개가 나타났습니다. 물고기와 개는 스님이 아닌 황새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배바가 기도문을 외며 축복을 내리자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흙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진흙개가 황새에게 물었어요. 배단새님이 보냈나요? 우리에게 뭘 원해요? 배반은 머리를 둥글게 말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주 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왔단다. 사람들이 지금 너희를 잡아서 저녁으로 먹으려고 커다란 장대와 그물을 들고 이리로 오고 있어. 잉어가 울버지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낚싯대를 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죠? 무서워하지 마라. 배바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느냐. 이 몸이 너희들을 이곳에서 꺼내 좀 더 안전한 연못으로 옮겨주마. 너희들은 내 입속으로 뛰어오르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시는 무서워할 일이 없는 곳으로 데려다주마. 지늦게는 뭔가 의심적었지만 물고기들은 너무 겁이 나서 생각할 것도 없이 신성한 새를 믿어버렸습니다. 배바가 입을 벌리자 첫 번째 물고기가 배바의 아래 보리 안으로 뛰어올랐어요. 배바는 천천히 입을 다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비행은 아주 짧았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배바가 커다란 바위에 내려앉아 식사를 즐길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커다란 부리로 논에서 퍼올리던 작은 물고기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배바는 한참을 시름한 끝에 이 살찐 잉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었어요. 물고기는 배바의 목구멍을 내려가면서 있는 힘껏 몸을 버둥거리고 비틀어보았지만 곧 배바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배바는 큰 소리로 기분 좋게 트림을 한 후 물고기의 뼈다귀를 뱉어 아래쪽에 있는 바위 위에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배바는 깊은 물옹덩이로 돌아가 두 번째 잉어도 똑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잉어는 배바가 신성한 황새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바는 물고기 다섯 마리를 다 먹어 치우고 뼈다귀를 바위 위에 버렸습니다. 배바는 무척 배가 불렀어요.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새는 아직도 맛좋은 음식 한 조각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웅덩이로 날아가 통통한 진흙계를 찾았습니다. 물고기들을 대체 어디로 데려간 거죠? 의심 많은 개가 물었습니다. 물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 배바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잡아먹을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금세 돌아왔잖아요. 진흙계가 따졌습니다. 당신이 말한 어부들이 날 해치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난 신성한 황새야. 배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또 알고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간다면 어부의 그물에 걸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개는 배바가 입은 스님옷을 유심히 살펴본 후 두려움을 떨치고 배바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바가 입을 벌리자 개가 입속으로 뛰어들었고 둘은 출발했습니다. 날아가는 동안 개는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배바가 또 한 번 바위 위에 내려앉자 개는 너무 놀라 황새의 입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래쪽 바위 위에 쌓여있는 뼈를 본 개는 배바가 신성한 황새는커녕 친구들을 잡아먹은 욕심많은 새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바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개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었어요. 딱딱한 껍데기에 쌓이고 강한 집게발이 달린 개는 좀처럼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개는 배바의 목구멍에서 요동치며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인내 힘을 다해 새의 목구멍에 달라붙었습니다. 배바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기침을 하고 또 해보아도 개는 꿈쩍도 않고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배바는 개를 뱉어버리려고 머리를 마구 흔들었지만 개는 더욱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배바는 정신을 잃고 자기가 해치운 물고기들의 뼈다귀 옆에 풀썩 쓰러져 버렸어요. 개는 재빨리 배바의 목에서 기어나와 강뚝에 난 구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탈출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개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배바는 기적적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개는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여전히 땅에 누워있는 황새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있냐? 건신이. 배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교훈으로 삼도록 해. 개가 말했습니다. 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별 볼일 없는 새 주제에 성스러운 새인 척하다니. 배바가 잘못을 뉘우치며 사과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황새는 그제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쓴 일도 부끄러웠지요. 천천히 몸을 일으킨 배바는 부끄러움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 다음 스님 옷도 벗고 종도 버렸어요. 배바는 힘을 되찾자마자 자기 동지로 날아가 이제부터 정말로 신성한 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바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이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꾼 부부의 선물 옛날 옛적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렌조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온화한 성품의 나이 든 나무꾼 렌조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뗄감을 베어 옆 마을에 바라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렌조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자기 일을 좋아했어요. 그가 버는 돈으로는 아내와 둘이 먹을 음식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자녀는 다 자라서 마을로 일을 하러 떠났고요. 렌조는 자식들이 그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큰 집을 지어온 식구가 함께 살면 좋겠지만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유난히 맑은 어느 봄날 렌조는 여느 날처럼 물살이 거센 강으로 이어지는 깊은 골짜기 옆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는 쿵쿵쿵 소리를 내며 도끼를 휘둘러 쓰러진 나무줄기를 같은 크기로 잘랐어요. 그러다 도끼를 너무 세게 휘두르는 바람에 그만 도끼가 손에서 빠져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끼는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바위와 이끼에 부딪혀 퉁퉁 튕겨 오르더니 참벙하고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렌조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렌조는 울었어요. 내 도끼 도끼가 없으면 렌조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새 도끼를 사는 건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지요. 어떻게든 골짜기를 내려가 도끼를 찾아야 했습니다. 렌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파른 비탈을 기어 내려갔어요. 늙은 렌조는 걸음을 뗄 때마다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렌조는 물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소용돌이 치는 물살 아래를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아도 도끼는 보이지 않았지요. 렌조는 강가를 오르내리며 계속 찾아보았지만 도끼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도끼 찾기를 포기하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렌조는 강 옆에 낮은 바위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젊은 여인을 보았어요. 렌조는 일찍이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렌조는 이 여인이 평범한 처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없었어요. 사실 여인은 발리의 선녀인 드다리였는데 목욕을 하러 땅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렌조는 여인을 방해하지 않고 떠나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지요. 여인은 이미 렌조를 보았으니까요. 잠깐만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렌조가 뒤돌아서자 여인이 상냥하게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영감님은 무척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것 같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딸랑딸랑 울리는 은총 소리처럼 부드럽고 신비로웠습니다. 렌조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도끼를 잃어버렸으며 그 도끼 없이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인은 온화하게 웃으며 나무꾼을 바라보더니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강철 도끼를 물속에서 꺼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찾는 도끼인가요? 여인이 늙은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렌조는 빛나는 강철 도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무꾼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걸 가지세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영감님이 도끼를 잃어버린 곳에서 제가 이걸 찾았거든요. 렌조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그 도끼를 갖고 싶다 한들 제 양심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렌조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물속에서 또 다른 도끼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은으로 만든 도끼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이 찾는 도끼인가요? 여인이 노인에게 물었지요. 렌조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도끼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은도끼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무 끈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 도끼를 가지세요. 저는 그 도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것이 아니니까요.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번엔 금도끼를 물속에서 꺼냈습니다. 렌조는 눈앞에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당신 도끼인가요? 여인이 늙은 나무 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렌조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름다운 도끼를 바라보았어요. 도끼의 머리만으로도 렌조가 평생 번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렌조는 저렇게 훌륭한 도끼가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도 그것이 제 도끼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도끼는 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마음이 아픈 듯 어깨를 움츠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감님, 이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영감님의 도끼는 정말로 사라져버렸나 봐요. 렌조는 지치고 낙담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올라가야 할 언덕 꼭대기를 쳐다보았어요. 작별 인사를 하려고 몸을 돌려보니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렌조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가파른 골짜기를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나무꾼은 늙고 지친 몸을 끌며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꼭대기에 다다르자 나무꾼은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요. 잠시 숨을 돌린 나무꾼은 자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아내가 소리쳤어요. 왜 그러오? 무슨 일 있소? 나무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힘든 일을 겪은 터라 나무꾼은 더는 나쁜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무꾼의 아내는 몹시 놀란 듯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어떤 소녀가,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왔었는데 렌조는 차분히 아내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돌리자 나무꾼은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의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제일 겸손하고 정직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당신한테 선물을 남기고 갔다니까요. 말을 마친 렌조의 아내는 나무꾼을 끌고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식탁 위에는 곱디거운 비단으로 싼 커다란 꾸러미가 놓여 있었지요. 꾸러미를 풀어본 렌조는 평생 구경도 한 적 없는 진귀한 물건을 보고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고급으로 만들어진 금 도끼와 은으로 된 자루에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에메랄드를 잔뜩 박아넣은 도끼였어요. 렌조는 넋이 나가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평범한 처녀가 아니었어. 분명 선녀가 분명해. 나무꾼이 말했어요. 늙은 부부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서로를 보며 빙긋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도끼를 팔았고 렌조는 다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렌조는 마을에 커다란 집을 지어 온 가족을 모아서 함께 살았습니다. 늙은 나무꾼 렌조는 무릎에 손자, 손녀를 난치고 선녀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물론 정직함은 늘 보답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쟁이 돼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혼자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기르며 외로움을 달랬지요. 개는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었어요. 돼지는 돌보는 대로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쪄갔습니다. 너희가 없었다면 어찌 살았을까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끔찍이 여겼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들의 나무를 뜯으러 나가고 돼지와 개만 집에 남아있었어요. 아 심심해. 개는 아픔을 하다 돼지와 놀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돼지우리에 가자 돼지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지요. 개는 컹 고함을 질러 돼지를 깨웠습니다. 너구나 언제 왔니? 돼지는 늘어져 누운 채 눈을 껌뻑였습니다. 미련한 돼지야. 손님이 오면 좀 일어나 앉아. 개가 말하자 돼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이라고? 난 솔직히 네가 밉거든. 그런데 내가 왜 일어나겠니? 아니 도대체 뭐가 못마땅한데? 그러자 돼지는 씩씩대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서 묻니? 할머니는 너만 귀여워하시잖아. 내겐 밥이나 누룽지를 주면서 나한테는 구점물밖에 안 줘. 바깥 구경도 못하게 우리 속에만 가둬놓고 말이야. 그건 네가 밤만 먹고 잠만 자서 그런 거잖아. 난 할머니가 편히 주무시도록 밤새 도둑을 지킨다고. 너도 내게 고마워해야 할걸? 들어보니 개의 말은 그럴듯 했습니다. 좋아. 나도 오늘밤부터 도둑을 지켜야지. 돼지는 어떻게든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부터 돼지는 우리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꿀꿀꿀꿀 소리를 질렀습니다. 꿀꿀대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할머니가 말했지요. 저런 돼지가 병이 났군. 날이 밝으면 침쟁이를 불러 침을 놓아야겠구나.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정말 침쟁이를 불러 돼지에게 침을 맞췄습니다. 아,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돼지는 이튿날 밤 더 크게 울었습니다. 돼지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고래고래 울려 퍼졌지요.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에 이웃집 사람들까지 잠을 깰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밤만 되면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없네. 내일 장인에다 팔아야겠어. 이튿날 할머니는 돼지를 장인에다 팔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더 받으려던 돼지의 욕심이 지나쳐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숭상해 왔습니다. 높고 푸르고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별들이 드넓은 밤하늘을 수놓고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가 바로 하늘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늘은 높고 신비로우니까 적어도 그런 곳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면 훌륭하고 죄없고 깨끗하고 지혜롭고 힘이 센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훌륭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김알지 이야기에서 김알지가 그런 경우이지요? 황금상자 안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내준 아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